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비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비쑥은 이런 야산에 산 및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주로 이제 자생을 합니다 제비쑥의 다른 이름은 백화호 토자호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전초를 약용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 봄에 막 올라올 때는 잎이 이렇게 넓은데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키를 이렇게 키우면 잎이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제비쑥의 양명은 청호 초호라고 부르고 맛은 쓰고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채취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달에 먹기 좋을 크기로 썰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주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 이빈후과 또 피부과 호흡기 질환에 약으로 씁니다 이제 여름에 더위 먹고 기운 없고 나른하고 어지럽고 할 때 그때 약으로 쓰고 또 이제 밤에는 덥고 새벽에는 추운 그런 정상에도 약으로 쓰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여름철에 몸에서 열이 심하게 나고 할 때 그런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흰머리를 검게 해주는 하수호와 비슷한 효능도 있고 또 황달이라든가 또 얼굴색을 밝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리고 또 식은 땀을 흘리고 할 때도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부진에도 약으로 쓰고 인효, 간경변증, 감기, 편도선염 이런 데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에 상처가 생겨서 잘 낫지 않고 할 때 그런 때도 쓰고 눈물이 많이 흐를 때도 약으로 쓰고 또 몸이 붓는 부종, 설사, 해수, 천식 등의 두루 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나물로 할 때는 봄철 아주 부드러울 때 뜯어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썬 맛이 좀 있으니까 물에 하루 정도 담가서 썬 맛을 울고 내고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국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쑥떡을 만들어 먹는 일반 쑥과 마찬가지로 제비쑥 역시도 떡을 해 먹을 수가 있는 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비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